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아 날씨도 흐리고 피곤해 가지고 늦잠을 좀 잤더니 벌써 시간이 4시? 오랜만에 파크 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동탄에 있는 동탄파크 센트럴파크 친구들이 아마 좀 타고 있을 거에요 날씨도 오늘 따뜻하고 하니까 그럼 일단 동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도 조금 젖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봐야죠 사람 많다 한쪽에는 BMX카드? 한쪽에는 스쿠터카드? 대박인데?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너네 뭐해? 왜 이렇게 많아? 태연아 여기까지 왔어? 일자산 막혔어? 헐.. 네? 애들 스트릿 갔어 아 저쪽 밑에? 어디서 탈까 하더니 여기까지 내려왔어? 어? 어 형이 좀 높아졌는데? 어? 옛날에 비해서? 안녕하세요 토크입니다 삐 없애버려 안녕하세요 저 그때 개에요 개 누구? 개? 개? 난 센트럴바크 다리에서 만났는데 어 다리에서 그래 만났었지 맞아 기억 걱정난다 네? 지금도 많은데 파크가 좀 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가 많이 생겨야 돼 그치? 커지고 쟤네 운전바크 오시게 안 왔어요 운정? 운정도 갔었지 어 그때 BM탄원에 2명인가 3명밖에 없었는데 아 그래? 너 여기까지 왔니? 파주에서? 대박 상동은 안 왔어요 아 상동? 상동 많이 갔었는데 이제 스프터가 있어요? 해근을은 이제 못합니다 어 부천 시민 아니면 응? 부천 시민 아니면 아 부천 시민 아니면 못한대? 세상에 해근을? 너무 먼지가 많아 안 가도 상관없어 맞아 차에 있지 차량하고 탈 거에요? 어? 차량 조금만 더 탈 거에요? 아니? 안 탈 건데? 바만 민교라는 거고 나머지 송욱이 아 밑에는 네 거고 바만 갤 거야? 응 아 크랙도 맞고 있어요 근데 크랙은 바에 생겼어? 네 이제 생겼도 큰일이에요 큰일이네 하필 빌린 게 크랙은 그냥 사주면 돼 그래 바 하나 사줘야지 뭐 크랙만 벗었어 야 나 틀고 나왔어 아니지 그때 짜증대 크랙 크랙 buttons 다른 맥이밀 그리 remembers 더블잎이 왜 안될까 해봐 핸들링이 느려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돌려줘야 돼 뭐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런 건 없는데 핸들링이 느려 그거 말고 없어 핸들링을 바로 뜨자마자 빠르게 스쿠터를 들어서 빠르게 흔들어야 돼 트리플 처음이야? 근데 봐봐 이 친구가 한 거 봤어? 확 들어서 여기서 막 하지 그치? 이게 손이 내려간 상태로 하면 잘 안 돼 해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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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뭐? 사진 찍어주세요 무슨 사진을 찍어줘? 저요 왜? 그냥요 잘생겨서 그래? 몇 살이야? 12살이요 12살? 네 유튜브 나와요? 모르겠는데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? 어? 어? 본 적 있는 거 같아 본 적 있는 거 같아? 구독 안 했구나 본 적은 있는데 본 적 있어요 스쿠터 바꿀게요 안 바꿀게요 바꿨잖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? 저번에 거랑 다른데 네 저번에는 메이브 스피넷 클릭 맞죠? 맞어 안녕 스쿠터 보세요 스쿠터? 네 스쿠터 커스텀 2데크 아 근데 구독 잘하는데 왜 모르지? 내 스쿠터를? 네 수상한데? 틸치클릭 안 받아요 그냥 구독했어요 잘 타길래 아 잘 안 보는데 네 내 실력이 있는데 좋은데 어? 아 사진? 저는 같이 찍을래 그래 셋이 같이 찍을래 그래? 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타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세게 타면 안 돼 갈비뼈 다 차가지고 세게 타면 안 되는데 오우 잘하는데? 바를 먼저 던지면서 몸을 돌려 바를 던지면서 그치? 그치? 야 정신없다 그치 그치? 거 봐 괜찮아 바를 먼저 던지면서 몸만 이렇게 트는 거야 아 그렇지 아 아 아 둘 다 힘든데 아 둘 다 힘든데 파크는 그 순간에 이제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힘들지만 얘는 정말 내 힘을 체력이 줘야지 되잖아 근데 왜 미국의 흑형들은 그렇게 쉽게 탈까? 80? 80 정도 되겠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엘이 잘 도는데? 아 형이 잘 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다 안녕 안녕 어우 진짜 열심히들 탄다 진짜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릴 수가 없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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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어 안녕 다음에 또 봐 어 좀 파크 좀 많이 열리고 탈 수 있으면 아니면 내가 뚝 선거하면 되니까 그치? 아무튼 알았어 다음에 또 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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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 타고 잠깐 탄다는 게 몇 시간을 탔네 안녕 조금 타고 간다는 게 아 이게 확실히 타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근데 뒤꿈치가 안 돼 여기가 또 아프네 이거 뒤꿈치